여러분들의 평생투자길잡이 남포료입니다. 자 우리 현대차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현대차가 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에 오늘 3%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4만원 가격대 사실상 이 막건내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주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현대차가 여러분들 이전에 신고가 이제 최고가 29만 9천원 찍고 그대로 쭉 하락한 다음에 지금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주분들은 사실 조금 답답하실 거예요. 현대차 과연 언제 적에 또 한 번 이렇게 폭등을 할 수 있겠느냐 답답하실 거고 또 이제 신규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과연 지금이 적절한 진입 시점인가 이런 부분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또 이번 영상에서 현대차 향후 전망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최근 소식과 함께 빠르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니까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현대차 분석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람프로 응원 한 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요.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현대차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제 공유가 되고 또 그분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결국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현대차 주주분들 지금 주말간에 아주 정말로 좋은 호재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단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우리가 바로 살펴보셔야 되겠는데 주주분들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EU, 유럽연합에서 중국 전기차에 45.3% 관세 폭탄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결혼이 반대라고 하지만 결국 여러분들 이제 관세가 곧 부과가 될 거다. 이제 여러분들 중국 전기차는요. 유럽연합 그리고 이제 미국 쪽으로 수출을 했을 때 더 이상 큰 이익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거의 판매가의 절반에 해당하는 관세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 전기차를 제대로 견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수혜를 받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현대차는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중국의 전기차 이제 전기차 쪽 매출이 크게 상승을 했던 게 중국인데 현대차는 여러분들 캐즈미라고 해서 전기차가 크게 많이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좋았지만 어느 시점에 들어서 이제 전기차의 수요는 점점 조금 상승세가 둔화되는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현대차의 성장성이 그만큼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되었었죠. 하지만 다시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또 현대차가 역대 3분기 최대 실적 다시 쓴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조만간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올 3분기 3조 9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역대 3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할 전망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분기 최대 실적뿐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2023년 들어서도 역대 최대 실적이었고요. 영달아 2024년에도 최대 실적을 그릴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 매출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면 2021년에 매출액만 117조, 2022년에 142조, 2023년에 162조 그리고 다시 한번 2024년에 172조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역대 최대 매출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여전히 강하게 성장 중인 회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회사는 성장을 하는데 주가가 덩달아 같이 올라가 주려면 여러분들 재료까지 줘야 됩니다. 이제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드디어 이 상승에 대한 추세가 그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우리 주주분들에게 안겨줄 수 있는 재료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아주 좋은 소식들이 알파로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이 서로 협력을 하게 됩니다. 미래차 협력 강화 주도권을 꽉 친다. 자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어떻게 협력을 하게 됩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앞으로 나오는 전기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 전기차는 여러분 단순히 전기로만 돌아가는 차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플러스로 자율주행도 들어가게 되고요. 자율주행 들어가게 되고 동시에 또 로봇 택시, 로봇 택시 기능도 있습니다. 이제 택시 기능도 자동으로 되고 또 당연히 여러가지 물류, 배송 이런 시스템까지 전기차가 도입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단순히 전기차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프로그램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AR 기능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려면 당연히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도입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걸 위해서 서로 협력을 강화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현대차는 그 영향력을 점점 더 키워나갈 수 있게 될 수밖에 없고요. 자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현대차 그룹이 에코프로와도 함께 협력을 합니다. 전국체 없이 LFP 양극제를 만든다. 이 LFP 양극제를 만든 이유가 결국에는 LFP 양극제는 기존에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하던 양극제인데요. 중국에 대해서 전기차 관세로 견제가 들어가게 되니까 이 견제 품목에 대해서 현대차가 이제 또 점유율을 잡아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지금 어떻다? 지금 본격적으로 성장을 중요시하고 여러 기업들과 함께 협력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크게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재료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즉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우리 현대차 주주분들은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답답해하실 필요가 없다. 무조건 다시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상황이며 왜 이때는 떨어지고 왜 이때 이때 고점 저점 그려나가면서 큰 변동성을 보여줬냐. 결국에는 여러분 그때 그때 수급에 따라서 주식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을 하지만 이렇게 조금 단기적인 형성향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변동성은 우리 주주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고점에서는 분할로 매도하고요. 저점에서는 분할로 매수하는 전략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도, 매수하는 매매 타점에 대해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포착해야 되는 이 매매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고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수익 보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필요하신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타점 받아보시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가 보내드리는 타점 받아보시면서 큰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번으로 저한테 현대차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타점 신호 보내드릴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무료로 안내해드립니다. 문자 한 통, 돈 드는 거 없으니까요. 제 번호로 문자로 현대차만 보내주시면 되시고 당연히 여러분들 앞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1년, 앞으로도 2년 이렇게 꾸준히 타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참여 신청해보시면 계속해서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한테 이제 신청해 주시고 타점 받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현대차 관련해서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에 매매 타점 신호 제가 어떻게 잡아드리는지 확실한 내용들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보내드리는 종목당 매매 타점 신호 과연 어떻게 포착을 하는지 어떻게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타점 신호 보내드리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보시면 키움 오픈 API라는 그런 프로그램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 자 고객님이 직접 프로그래밍한 투자 전략을 직접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키움 오픈 API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수많은 증권 금융 데이터들 있죠. 그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복잡하게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게 되는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결과치가 7월 12일 삼성전자 매도 신호 발생. 이렇게 매도 매수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7월 12일 삼성전자 주가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자 삼성전자의 주가고요. 7월 12일 위치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결국 주가는 이 뒤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쭉 그대로 떨어지는 이런 하락 패턴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매매 신호가 발생을 했을 때 제가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지금은 매도하셔라, 지금은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은 제가 우리 주주분들에게 직접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 신호로 따로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매매 신호 타점 안내 저한테 신청을 해주신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평생투자길잡이 남프로 7월 12일 삼성전자 매도 매매 신호 발생이라고 문자 내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미리 타점 신호 받아보시고 미리 매매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제 개인 번호로 이제 종목 이름으로 신청을 해주시면요. 제가 연락처를 받고 이렇게 수신 번호 라인에 여러분들 번호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번호 받고 제가 매매 타점 신호를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각 종목별로 타점 신호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이제 종목 이름 보내주시면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타점을 미리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셔라 보내드리고 있고 다른 별도 복잡한 과정 없이 제 폰으로 뭐 종목 이름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매 타점 신호 보내드릴 테니까 내용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매매 타점 신호 받아보실 분들 저한테 현대차라고 문자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특히나 지금 현대차는 저 금리 인하 기간입니다. 이 금리 인하 기간에서는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 바로 투자금이 중요합니다. 투자금. 금리 인하가 되면 당연히 투자가 더욱더 활발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되면서 현대차 쪽으로 투자금이 활발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특히나 현대차의 중요한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인도 1위는 나야나. 역대 최대 IPO 준비하는 현대차다. 증시 사상 최대 4조 5천억 원이 지금 인도 시장에서 들어올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재투자로 1위 자리를 넘보고 있다. 웨이모와 자율주행 택시 협업을 한다. 이제 자율주행까지 내놓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아닌 인도에서 본격적으로 IPO를 진행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까지 이번에 타이밍이 맞아들게 되면서 현대차 쪽으로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자가 될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대차의 위상은 지금보다 더욱더 올라가게 될 거고요. 당연히 중국 쪽으로 뺏겼던 전기차 내지 여러 가지 자동차 관련 인프라들을 점유율을 현대차가 뺏어올 수 있게 된다. 자율주행 역시 빠르게 도입하게 된다. 삼성전자와 협력을 하게 되고 에코프로와 협력을 해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 현대차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재료적인 상황이 갖춰진 상황 하에서 갑자기 돈이 몰려들게 되고 주가가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 또 새로운 수급들이 따라 붙게 되면서 그 폭등을 더욱더 가속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이런 장대양봉이 나오기 전에 미리 미리 진입을 하시고 미리 미리 대응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언제 나오고 언제 수급이 들어오는지는 제가 매매 타점을 통해서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용 받아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제가 앞으로 좋은 내용으로 영상으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